발라서 칼집 좀 내고 그리고 얘를 이제 녹말, 물녹말에. 이게 물과 녹말을 동량을 했어요. 보통은 선생님, 그 왜 튀김가루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묻히잖아요. 이게 더 바삭바삭해요. 너무, 너무 세면 어떻게 되나. 너무 세면 타고 안 익어요. 소리 봐, 소리. 보셨죠? 얼마나 패삭 걸리는지 보셨죠? 이래가지고 제가 소스를 만든 거거든요. 소스는 뭐 먹는지? 안 가르켜 줄래요. 찍어야 된다고. 장면이 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. 아니, 먹어보는 장면 해야 돼. 먹어보지 말라고. 오이 한 점.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. 파가 더 놓이지 마시는데. 아, 소스맛. 환상적인 소스맛. 도대체 고운 느낌이에요. 응? about 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